이번에 너네들이 느낄 고통은 말이야 바로 싸움의 고통인 싸움 미진이 피나 지금 오빠 잘생겼다 그게 힙합의 자순이야 이 XX야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투를 빕니다 워니 워니 타임 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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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들 와 여기는 쌈 지옥이야 다들 나를 알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 잠깐 너무 더우니까 머리 좀 벗어야겠어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머리 좀 벗고 하자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옥마스터님이 여기를 떠나시면서 나한테 지옥마스터를 물려주고 가셨어 너희들 새끼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저 꿈에 나올 것 같아 저 소리 월컴 이번에 너네들이 느낄 고통은 말이야 쉬운 거야 바로 싸움의 고통인 싸움 살면서 누구나 싸움을 해 싸움에서 이 기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 너네들도 이 세계를 살면서 누군가 만약에 붙었을 때 질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은 둘 둘씩 팀을 먹어서 너희들이 랩 배틀을 하게 되는 거야 니스죠 빠빠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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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난으로 하지 마 진짜 디스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의 컨트롤을 빕니다 나는 이게 안 되네 아직 더 배워야 되나 봐 아직 더 배워야 되나 봐 자 자 다음 나 오늘 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음 스무집 오늘 쓰러지는 것만 보여드리러 갈 것 같은데 마시진 않아도 되니까 일단 맛을 봐야 돼 아메리카 응 아메리카 아 이거 좋네 아메리카 똥 같은 맛이에요 약간 짠 똥 첫 번째 1라운드는 상대를 웃겨라 첫 번째 1라운드는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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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발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가발 아 이런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형 평소만이랑 별로 별로 티가 안 이런거 이쁘네 청순하고 정돈 야 이거 씨 우리 엄마 못 보게 해야겠다 야 영종 아니다 요 앞머리를 좀만 살짝 네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냥 막 해 막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 아 이거 진짜 디스 미치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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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됐어 일단 내가 하는게 유리할거 같아 왜냐면은 내가 분쟁하기도 좋아 턱이 없어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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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resign 베 platinum 에이 에엥 아니 jet 그냥 황 터지고 끝날게 예 예 예 த 겥기도 예 집으로 한번 쓰러트려 주겠습니다 진지하게 웃음기 싹 빼고 눌러드리겠습니다 컴온 컴온 라운드 원 선 VS 스무즈 갑니다! 손빵 들어간다 내 치명적인 미소를 알았지? 그 정보로 나임 없지 나 이렇게 나가는데 안 웃는다 그러면 표정 한 번이면 끝나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랩을 해! 랩을 해! 오빠 잘생겼다 난 니 새끼가 안 웃을 줄 몰랐어 저는 정말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거든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 쉣 모두 집중해 스무즈의 소리 파투 이젠 내 시대 원 선의 소림 파투 이젠 내 시대 원 선의 소림 파투 착두 위를 걷두 위를 걷고 불구덩이 대신 빌어주지 원투 스프레이드 휘틈 없이 날리는 원투 붕 붕 붕 원투 붕 붕 붕 붕 붕 붕 래퍼라면 프리스타일은 기본 중의 기본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얼굴에 잔뜩 그림만 그렸네? 얼굴에 잔뜩 그림만 그렸네? 그리고 XX초나 써와서 보고 하는 랩핑? 그게 힙합의 자세냐 그게 힙합의 자세냐 그게 힙합의 자세냐 랩을 할 때 배틀 할 때는 가사를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랩을 할 줄 아는 그런 프리스타일 래퍼 1세대 래퍼 이미 너는 졌어 패배 I'll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아니 그냥 인정할 수 없어요 형이 반격하시겠습니까? 프리스타일?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는 프리스타일 랩으로 압살한 원선 승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마음이 아니다 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닫게 못할 거에요 형이니까 한 거다 형이니까 한 거야 이거는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인정 인정 라운드 2 고킴 vs 비모카 고킴 vs 비모카 여기 또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보고 하는 거죠 저희는 안 보고 해요 오케이 Let's move here 케이팝 가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요 똥만 푸다 먹어버렸네 30대 그 하루 인생은 아직도 궁피패 쩔어버린 타임 여전히 갓피 못 잡고 웹생활 지독하다 지독해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랩을 뱉을 때 다른 사람들이 뱉는 말 사실 그건 다 내가 생각하기엔 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사실은 여기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까지 하겠습니다 세 씹을 게 없어요 자 예이 고 김 get out the way Get out the way 넌 랩을 틀렸어 내 Get out the way 넌 랩을 틀렸어 내 캡사이신 라면 씬을 망쳐놨네 네 팀인 스무지도 너 땜에 깰 고생했네 똥 푸는 새끼 수린 똥도 잘 싸지 똥도 잘 싸지 캡사이신 똥 사봐야 넌 진짜 남자지 넌 그걸 안 해봤기에 날 못 이겨 비모카 라이헬 Here's the answer I'm win 네 여기까지 Yeah 자 심판입니다 자 오늘의 승리팀은 이건 뭐 보나마 원썬 비모카 팀입니다 자 왜 뭐야? 수급 못 하는 거야? 지금 봤어요 저거 어.. 4형에 초하노라 3팀 진짜 쎄다 저렇게 한다고? 이거 병 맞지 맞아요 이거? 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아 자, 지팬 지팬 I'm god of thunder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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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거 지금 쌌는데 이거? 터뜨린 소리 나 이거 오늘 제 몰래카메라죠? 캡사이심부터 이거 다들 너무하네 나쁜 사람들 아주 급작스럽지만 이런 랩배틀도 해보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하면 내가 가시죠! 렛츠고! 가자! 고! 아니 이거 해야 돼요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 우... 우... 오, 이게... 패자의 밥이군 오, 이게... 패자의 밥이군 진짜? 좋아. 맛있어. 형이 신라. 형이 신라. 형이 신라. 안 그래도 김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금전적인 자세 좋아. 어제 방구 좀 김이. 여러분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세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김 이용해 주세요. 형. 김준 가꿔와봐 형이랑 바꾸자. 예. 형. 저기 뭐 고기 사줘와 줄게. 형. 재래기입니다 형.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네 번째 고통을 지키실 차례인데. 약속해 줘. 여러분. 불만하면. 제가 먹어봤습니다. 정말 짜릿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걸 보고 계시는 광고주 여러분. 연락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서 마무리 보내세요. 양옷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